안티오키아의 성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반송성당 주임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성경에서 바리사이들은 자주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사이들이 그리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스스로는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거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종교적 지식의 테두리에 국한시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면서 대화하길 거부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은 신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 준수를 내세워 하느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판단할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법률 지식을 자부하여 전통을 핑계로 하느님의 계명을 파괴하였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 죄인들과 세례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리위의 사람들과 교제를 금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좁은 안목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런 바리사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이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은 없고 악의 세력만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의 의로움에 사로잡힌 애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사스러운 관례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률과 규정들 때로는 꼭 필요한 보호책이기도 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구속이기도 한 규범들을 대하는 바리사이들에게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며 하느님의 사랑에 귀에 기울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으라며 규범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곧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법률과 규정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제도의 지나친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과 개인적 관계를 자선으로 사랑의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규범이 사랑에 봉사할 때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목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일이 없고 또 말해 주어야 할 것을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침묵을 지킴으로써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해 줌으로써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 없는 말이 오류로 이끄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침묵은 교육할 수 있는 이들을 오류에 남겨 둡니다 책망하는 말은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책망함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 자신이 때때로 모르고 있는 잘못을 드러내 줍니다 라고 사목지침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의 관습대로 식사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바리사이에게 정령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라고 꾸지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꾸짖는 말씀은 장차 바리사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안과 희망과 사랑이 더 크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반송성당 주임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